용지 한 장 받으셨죠? 교장 교감 선생님 거기에 노트 필기하시라고 한 장짜리 이거 가치랑 자녀와의 소통법 이거는 여백이 좀 있죠? 거기에 포인트 되는 거 필기하시라고 이렇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18397 QR코드를 찍으셔도 되고 QR코드를 찍어서 다른 엄마들 오늘 이 엄마가 들었으면 참 좋았겠다 싶은데 못 오신 분들께 주소나 혹은 QR코드를 보내주시면 제가 오늘 여기 강의도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녹화를 해서 음성까지 녹화를 해서 주소에도 다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면 그 어머니들이 도움을 받으시면 정작 이런 것이 필요한 분들은 못 오셔 아이러니야 학교에서 무슨 행사를 주관하다 보면 꼭 이런 강의가 필요한데 이분들은 못 오시더라고 그래서 악순환이 될 수 있어요 좀 부탁드립니다 잘 펴기 하시라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